안 하면 나만 뒤처지는 건가 바보같이 열심히 일만 해서 돈 번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폭락장이 올지언정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지난해 김동완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차렸습니다 코로나19로 잘되던 식당도 문을 닫는 판에 무슨 배짱이냐고 다들 말렸지만 배달 전문점이니 오히려 승산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9개월 지난달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나 지인이나 특히 여자친구한테 일한다, 바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주문이 없는 상태니까 되게 제 자신이 좀 한심해지는, 핸심하다고 생각도 들고 내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작은 골목식당의 한계는 컸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 있잖아요 치킨이 원래 15,000원인데 거기서 8,000원 할인 쿠폰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켜먹었어요 저도 시켜먹었는데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자영업은 위기였지만 증시는 화랑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가을, 동원심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7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원을 샀는데 이게 5만 원이 됐다 그러면 얼마 벌었냐? 글쎄 한 천만 원 벌었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안 하면 나만 뒤처지는 건가? 바보같이 열심히 일만 해서 돈 버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 달 만에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 정도로 수익이 났습니다 다행스럽게 수익이 났지만 처음에는 손실도 4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50이었을 때 되게 아찔했겠는데요? 많이 아찔했죠 더군다나 저는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투자한 거라서 그러면 좀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다음 달이면 가게를 닫기로 했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돈이 생기면 주식에 재투자할 생각입니다 피대수첩은 2030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5명 중 1명꼴로 빚을 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천만 원 이상의 빚을 가진 사람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당할 수 없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7,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 20대 직장인 이모 씨 투자금의 절반은 신용대출입니다 투자금이 늘면서 보유 종목도 350여 개로 늘었습니다 진짜 뭘 사든지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이어서 급등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하루에도 30% 오르는 것들이 있고 싼 것들도 있거든요 한 주에 1,500원짜리도 있고 한 주에 5,000원짜리도 있고 그런 거 짜잘짜잘하게 30만 원씩 사면 또 종목 수가 늘어나니까 많이 사놓고 수익이 나는 대로 팔아버리는 자신만의 매매기법도 개발했습니다 오늘 매도한 주식의 개수입니까? 네 대충 따져도 한 100여 개 되네요 이 주식을 사가지고 여기서 3%, 5%, 10% 더 간다, 더 간다 이런 거를 저는 욕심을 안 가지고 그냥 1%라도 수익이면 저는 바로 팔아버려요 손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30%까지는 특별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인내하는 편이에요 아직 손실본 종목은 팔지 않았고 그동안은 상승장애였기에 큰 탈이 없었다는 이 씨 그가 두려운 건 빚을 떠안는 것보다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폭락자리에 올 수 있죠 어느 순간 물론 염두는 둬야겠지만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폭락장이 올지언정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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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